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얘들은 왜 패시를 좋아할까 부가치는 목성제국의 우두머리죠 크로스본 스토리를 할거면은 아마 연출을 3마리만 더 그리면 될텐데 왜 안하는걸까요 3마리를 그릴 시간조차 없단 말인가 걔들은 무기가 한두개만 있어도 되는데 나머지 다 그려놨거든 어디갔는데 그러면 많이 착해졌네 베르나데트도 뭐 개키강 가보고 그러면 개키강 가나 보고 있어라 4 지금 찍는 게 한 2시간 걸려 그리고 이제 편집하는 데 30분 걸리고 인코딩하는 데 1시간 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또 30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펑크가 나 잘못하면은 내가 늦게 들어오든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편집을 안하고 올리기는 또 그렇고 이미 그런 노선인데 최대한 볼만한 것만 찍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 이건 또 뭐야 가만히 있어봐 상관없어요 케이도 이제 하록에 인기 있는 캐릭터야 이 게임에 전 별로 말을 안 하죠 이제 원래 무한 궤도에서 야타란이라던가 뭐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왔다 그래요 망해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주방 할머니도 대단한 캐릭터인데 그분도 안 나오고 좀 빨리 떠올려라 아무리 좋아 너무 좋아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게 될까? 안될 것 같은데 게임이니까 실감이 잘 안오는데 소행성 같은 거는 한방에 박살릴 정도야 더 파워가 저런 걸 막 쓰면 그냥 지구는 망하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써지겠니? 광자력이나 쓰려 그러니까 모두가 건버스터가 되는 거야 원래는 고등학교 공부도 잘 못했는데 과학의 길로 갔어 보스도 학교 시험 다 백지로 냈는데 어떻게 보스 보르트를 만든 건지는 안 모르겠어 박사님들이 만들어준 거지만 설계는 보스가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아스트라인들이 휘핑해 주셨다 가정으로 느꼈다 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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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왜 나오니? 여기까지 뭘 타고 왔니? 또 이런 해 넘어가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잠깐 녹화를 끄고 해야 돼요. 편하겠네. 왜 갑자기 저렇게 정신을 차렸냐? 그게 개혁이 돼요? 아마 김머리 아저씨가 개혁을 했나봐. 의원. 코지가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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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입이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 저렇지만 원래 건담파이터가 되려고 했단다 가까우니까 왔나보지 더 파워를 노리는구나 포기한 줄 알았어 다 잡았다 아니 다 아니구나 3분의 1 30대였던가 그래요 왜 기둥만 나오냐고 한 번의 전투로 격파라는 거는 한 대 치면 한 대로 잡으면 된다 게타로 치면 끝나요 턴을 진지 끌거니까 이런 건 턴 제한이 없을 거야 축복 미리 걸어놔야지 거로록 거로록 레벨업 브라이트한테 붙어있으면 기력이 올라오니까 브라이트한테 물어가 천재야 천재 두세계 10대 두세계 그걸 연구하고 있었냐 당신이 왜 디지 제포를 지멋대로야 내 알바가 아니야 디세계의 참맛 저거는 모희칸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게 아닐까 그걸 했어 천재야 저거는 베니마루 머리가 아니면 저것도 모희칸이라고 할 수가 있나 옆머리가 없으니까 헤이 하츠머리 헤이 하츠머리 헤이 하츠머리 게타샵 게타샵 그게 그걸로 되는 거야 어디까지 하는 거야 시키시마 박사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원종하고 안 싸우나 봐 그런 건데 할 바가 아니고요 여운감탱이 여운감탱이 좌우 여운감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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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감탱 여운감탱이 저거 다 타고 있어 자 Range 그런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급자! studies 사라질 아 간단하게 어떻게 없 registers 첫 등장 이 상황은 오크치 판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私だってオーラ地下に上がっているはず! スイズメ! アイストンベルの強獣だと思えばオーラギリゼ! スイズメ! スイズメ! クリスペンで打倒する! スイズ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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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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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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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합치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왔니? 아, 워프했구나. 녹아버렸어. 조종을 당해서 그러지 착한 사람이야. 강쿠가인거. 사라바다. 쫓겨났다. 쪼꼼해졌어. 무사신은 없단다. 그랜라완. 쪼꼼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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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가 안 한 줄 알았는데 했더라고 새로 했다 그래 대단한 게임이야 진짜 이거 진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여 이게 파실러가 할아버지 목소리야 파실러가 한 번 더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겟타 드래곤이 저래요... 겟타 드래곤은 저 자세야...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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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시 토크 할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는. 아 진짜 에시 찍은 애들이 있는데. 거기선 치료가 안될텐데. 에시 토크 할 분위기. 에시 토크 할 일이 있을까. 에시 토크 없네요. 아멘.